안녕하세요. 캡컷 앱에서 스마트폰의 캡컷 앱에서 노래 자막을 자동으로 쉽게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컷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야 되겠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한 다음에 노래의 화면에 넣을 영상을 가져와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현재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동그라미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에 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타임라인에 오고 모니터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프레이 하면요. 이렇게 음을 제가 제거한 영상을 배경에 넣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 음악을 가져와서 오디오 음원을 가져와서 그 음원에서 자동으로 자막을 가사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가져와야 되겠죠. 음원을 가져옵니다. 음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하단에 오디오를 터치해요. 오디오를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서 메뉴가 여기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운드를 터치합니다. 음원을 가져가니까 사운드죠. 그래서 이 사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틱투에서 가져오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자기가 만들었거나 혹은 다운받은 음원을 가져오려면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것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치라고 되어있죠. 이건 사운드 추출하는 거고요. 이건 장치. 장치는 스마트폰 장치입니다. 스마트폰 기기에서 가져올 때는 이 장치를 터치합니다. 장치를 터치하면은 그러면 이 폴드가 쫙 떠야 되는데 캡컷의 단점이 이 장치에 쭉 뜨질 않아요. 이게 문제는 뜨지 않아서 그것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볼드비로 안되어있고 이렇게 음악 개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검색을 하겠어요. 검색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봄비 라고 쳐볼게요. 봄비 이렇게 봄비 라는 음악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미리 음원을 준비한 봄비 연화 봄비 mp3가 있죠. 그리고 이걸 툭 터치하면요.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오디오가 들려요. 이걸 가져오려면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더하기를 툭 터치해요. 그러면 화면에 이와 같이 음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잠시만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서 이 가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틀어볼께요. 이렇게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이 노래 음원에서 자동으로 가사를 여기에 넣어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화면에 초기 화면에서 텍스트 T 이것을 터치합니다. 텍스트 T를 터치한 다음에 자동 가사 이거를 하면요. 한국어가 없어요. 잠시 이거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여기에 스페인어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요 화살표를 터치하면 여기에 한국어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한국어를 이 자동 가사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한국어는 자동 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캡션을 터치합니다. 자동 캡션을 터치하면 캡컷이 알아서 동영상이라던가 오디오나 모드라던가 자기가 저절로 선택을 해요. 이거는 여기서는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국어라는 게 있죠. 우리 한국어로에는 한국어가 되어야 되겠죠. 이걸 터치하면 삼각형 화살표 있잖아요. 이걸 터치하면 여러 나라 언어가 나와요. 일본, 베트남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우리는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선택은 이건 하지 마세요. 여기 터치하면 다른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어와 예를 들면 영어를 동시에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입니다. 프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프로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국어 가사만 넣어 볼게요. 이렇게 설정이 한국어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생성을 터치합니다. 생성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캡션 자막 가사가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끝나겠죠.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서 자막이 생성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에 보면 봄비 속에 떠난 사람 이렇게 화면을 편의사고로 여기서는 강의를 위해서 좀 크게 글씨를 확대했습니다. 잠시 들어 보면요 이렇게 자막이 쫙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제라피가 선택 안해야되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선택한 다음에 편지를 합니다. 글자색이라던가 폰트라던가 그런 여러가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프레이해 볼게요. 이렇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편집하려면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무 자막이나 하나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AA 스타일 이것을 터치합니다. AA 스타일을 터치해서 여기에서 만약 이 글자가 한두개 오류가 나는 경우에 있어요. 그때는 이 부분에서 터치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이게 자판기가 떠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글자를 이 글자를 여기서 고칠 수 있다.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이 글꼴입니다. 글꼴 이걸 터치하면 글꼴을 터치하면 글꼴 터치하면 글꼴이 쭉 나오죠. 여기서 한국어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어를 터치하세요. 한국어 우리는 폰트가 필요하니까요. 한국어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많은 서치가 나와요. 그 중에서 자기가 고르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전통이라는 이 서치를 한번 골라 보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터치하니까 글자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전통적인 그런 글자로 서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해서 색을 바꿉니다. 이게 색이 쭉 나와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흰색이나 지금 흰색이 현재 돼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을 저는 터치해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노랗게 변했죠. 이렇게 쭉 밀면 또 다른 걸 하나 선택해 보겠어요. 선택하면 이와 같이 글자색이 하나 배경색도 바뀌어집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노란색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색상이 선택된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애니메이션은 인이 있고 아웃이 있고 인은 인 애니메이션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고 반복은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캡션이 있고 그런데 자막을 할 때는 인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러면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자동 캡션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해야 모든 가사에 다 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을 해제를 시키면 안 돼요. 하나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터치해야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 많은 것이 있지만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노래방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노래방 자막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요. 너무 많아서 찾기가 참 힘들어요.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노래방 자막 그리고 통통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재미있는 거 참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래방 이라고 있죠. 노래방 이것을 제가 한번 넣어 보겠어요. 노래방 터치하면 요렇게 다시요. 노래방 자막 다시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저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노래방 자막이 들어가는데 원래 색깔이 노란색인데 바뀌는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여기 색깔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 색깔을 선택해서 이렇게 색상도가 나와있어요. 책을 선택하면 그 색으로 바뀌면서 자막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자막을 저는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저장하기가 V자죠. 이 V자를 터치합니다. V자나 항상 저장이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 봄비 속에 떠난 사람이죠. 이게 저작권 때문에 짧게 프레이 하겠어요. 프레이하면 이렇게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쭉 보면 자막이 다 생성되는데 조금 틀린 것이 나와요. 그런 것은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고치려면 한두 개 틀린 게 나와요. 그때는 스타일 A 이거 터치해서 고치면 됩니다. 스타일 A를 터치하면 여기에 글자가 나오죠. 이걸 터치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판기가 뜹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이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글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음원을 음원을 가져와서 가사를 노래 가사를 자동적으로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